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던 순간. 뭐가 그리 재밌는지 공원을 연신 뛰어다니며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 속. 딸을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습. 강아지와 산책 나온 어머니들의 흥미로운 수다. 우리가 잃어버린 풍경들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요즘. 2021년 다시 돌아올 일상을 기다리며 따뜻한 겨울,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3. 2.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